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입니다.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죠? 반갑습니다. 생명과학 1, 지금이 2022년 11월 25일이거든요. 생명과학 1을 1에서 고2가 되면서 처음 공부를 할까 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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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면 좋아 라고 하는 학습 가이드, 연관 커리큘럼 이거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고1에서 고2가 되면 체감적으로 이제 수능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죠? 긴장도 되고 자기 몸과 마음도 커지는 거 느껴지고 책임감도 좀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그럴 거야. 생명과학 1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는 강사 이름은 백호인데요. 본명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백호라고 짓지는 않았습니다. 백인성이에요. 그런데 강사 초창기 할 때 임팩트 있는 이름을 좀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싶어서 백호라고 좀 했어요. 제 이미지와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간. 그런데 여태까지 백호로 아주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제 이름 같아요. 백호, 백인성. 저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을 원래부터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강사 경력이 22년이거든요. 줄곧 생명과학을 오랫동안 강의해 왔어요. 처음에는 과학을 다 가르치다가 한 초창기 2년 정도 과학을 다 가르치다가 그 다음부터는 생명과학만 주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생명과학을 고교 생명과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은 제 전공이 생명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경력이 그렇고 17년간 일타강사라고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왜 하느냐? 신뢰를 가져도 되는 강사다 이거지. 그러니까 고1에서 고2가 되는 친구들은 진짜 나를 처음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야. 믿어도 돼요. 일탈을 오래 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 여러분들, 선배들이 강의 듣고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공하고 심지어 대박난 친구들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고 쭉 따라오셔도 돼요. 제가 정말 열심히 가르쳐 줄 거예요. 알겠죠?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1, 2 다 가르치고 있는데 고2 학생들은 제 1 이거 위주로 내가 쭉 소개를 할 거고. 먼저 대입 제도에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은 수시 모집이 있고 정시 모집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수시 모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의 80% 가까이 될 거야. 수시. 그래서 9월부터 쭉 이렇게 뽑는 거예요. 수시로. 정시는 정해진 수능 이후에 뽑는 거고. 하여간 근데 주요 15개 대학,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또 의차 한약수 뭐 이런 데 보면 수시가 58%, 정시가 42%로 정시가 많이 올라와요. 더군다나 수시 모집에서 일부 결원이 생겨요. 못 뽑는 인원이 생겨요. 왜?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거를 충족을 못한 친구들이 있어. 수능 점수가 기본으로 어느 정도는 나와야 돼. 근데 그거 충족 못한 애들이 있어. 상위권 대학. 꽤 많이 빠져요. 그러면 이 인원이 일로 넘어가서 상위권 대학 위주로 수시와 정시는 거의 반반이야. 알겠어? 수시는 주로 보는 게 성적이 학생부 성적이야. 즉, 내신 성적. 고 1, 2, 3. 1, 2, 3의 기말, 중간기말, 중간기말. 알겠어? 그 내신 성적을 주로 보고 정시는 대부분 수능을 봐. 일부는 내신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그래. 근데 대부분 수능을 본다고. 또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수시에서도 학생부 플러스 사회권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 등급이 있다고. 수능의 기본 등급은 해라.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내신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 2, 고 3 이렇게 앞으로 될 텐데. 수시는 고 3 학생들한테 유리해. 내신 성적 잘 나오는 학생들은 진짜 유리해. 수시는 한마디로 고 1, 2, 3학년 내내 학교 선생님 얘기 잘 듣고 그리고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임했던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좋아. 그런 애들을 대학들이 꽤 많이 선호한다고. 정시는 몰아치기로 공부 집중적으로 쫙 했고 머리가 좀 괜찮다. 수시 학생들도 머리 좋긴 하지만 순간적인 번뜩이는 머리. 이런 게 이제 정시 학생들의 특징이야. 그런 학생들도 괜찮아서 절반 뽑고 그러는 거야. 특징에 맞게. 느낌이 좀 와. 근데 고 3 학생들한테는 수시가 유리해. 고 3 학생들 중에 꾸준히 성실한 애들. 그럼 정시는 누가 유리해? 엔수가 유리해. 왜 그럴까? 재수하면은 내신 공부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중간 기반은 더 이상 안 봐. 그럼 1년 동안 오로지 그냥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수능 공부만 한다고. 공부량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 엔수생을. 고 3이. 그래서 이 엔수생의 수능 점수가 훨씬 더 높아.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엔수생들이 정신을 잘 가는 거야. 그거에 비해서 이 고 3 학생들. 엔수생들.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수시에 유리하다 이거야. 알겠지? 하나 더. 엔수생들 중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재수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여러 흐름 때문에.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모의대를 가다가. 나 서울대의대나 연대 갈래. 그래서 재수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면 수능을 한 7개, 6개 틀렸는데. 3개, 2개 틀리는 거 목표로 공부한다고. 전 과목. 장난 아니야. 그래서 정시가 엔수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느낌이 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고 1에서 고 2가 되지? 지금 당장 뭘 공부하는 게 유리할까? 내신 공부가 유리해. 알겠어? 다른 얘기할까? 내신은 한 학교 내에서 경쟁이야. 수능은 전국 학생들 경쟁인데다가. 막강한 N수생들, 의치한 학수 목표로 하는 정말 공부 잘하는 형이나 오빠나 누나나 언니랑 경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다고. 그 관점 갖고. 내신에 지금 당장에는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해. 느낌이 오지? 그래서 고 2학습 방향이 나오는 거야. 일단 목표 대학을 어느 정도 잡고. 전공도 어느 정도 정하세요. 나는 공대 갈 거야. 전자 이쪽 컴퓨터 이쪽 갈 거야. 아니면 나는 의치한 학수 이런 데 갈 거야. 그런 거 정하시고. 그거에 맞게 내신 교과 자기 학년 고 2가 되면 그거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학생도 성실하게 여러분 준비하시고. 뭐 세특이나 여러 가지 있어. 기타 활동도 이런 거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수능도 여러분들이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겠지. 특히 과학탐구 선택을 잘 하세요. 수학도 그렇지만. 과학탐구 8과목 중에 2개를 수능용으로 선택하는데. 그것도 선택도 고 2 시작하면서 선택하는 게 좋아. 그리고 그거의 기본 개념 내신과 함께 같이 공부하면 좋고. 알겠지? 생명과학 얘기하는데요. 고 2 내신에서 과학 수업의 단위수가 커요. 고 2 되면 고 2보다 훨씬 더 커져. 특히 자연계 목표를 한다 그러면 이거 대단히 중요해. 수능에서 과탐은 비중이 매우 높아. 난이도도 아주 아주 어려워. 여러분들 주요 과목 하면 수학, 국어, 영어 이거 위주로 하지. 특히 영어도 많이 하고 국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물론 다 훌륭한 과목이야. 좋은 과목이야. 나도 그거 열심히 했고 그랬어. 그런데 자연계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 과학이야. 과학은 국어, 영어에 비해서 특히 수학, 국어, 영어, 국수, 영어에 비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아. 고 2 때부터 겨우 조금씩 간다고. 그러면 안 돼. 엄청 내신에서도 시수도 높고 수학 시간도 많고 그다음에 수능에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부 양을 늘리셔야 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특히 생명과학 1은 고교 2학년 때 내신이 됐건 수능이 됐건 정말 많은 학생, 가장 많이 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라 매우 중요하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2년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성적이 좀 잘 나온다고. 2년 준비. 고 3한테 2년 준비하라 그러면 재수하라는 얘기잖아. 그게 힘들어. 단축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밖에 못하는데 고 2한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 2년 준비해라. 그래야 좋은 성적 나온다. 고 2 때, 고 3 때 두 번 2년 준비하면 되잖아. 특히 고 2 때는 일석이조야.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 기본이 되는 거거든. 알겠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학습 목표. 고 2. 학기별 내신 집중. 수능의 기본.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일거양득으로 다 잡을 수 있게 공부하시면 좋겠고. 자, 그거에 맞게 커리큘럼이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가 됩니다. 고 3용은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 간단해요. 기초인문 특강이 있어요. 과목 소개하고 생명과학 1의 기본적인 내용 소개합니다. 이거 웬만하면 편하게 7시간이니까 다 들을 수 있어. 그게 11월달 완강이 될 거고. 그리고 12월, 그리고 1월 보통 12월에 다 완강할 텐데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가 있어. 이게 메인이야. 고 2 내신용에는 거의 완벽하게 커버가 돼. 수능에서는 거의 한 60%, 70% 커버가 되고. 수능은 다른 강의도 좀 필요해. 여기는 상크스 이런 거. 모의고사 많이 해야 되는데 고 2 내신용으로는 이거는 그냥 거의 99% 커버가 돼. 이거를 빠르게 반복하는 거. 스피드 개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굳이 권하지는 않아. 섬기한을 권합니다.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이거는 수능 생명과학 1, 6에 아주 어려운 가계도 문제, 유전 문제 이런 게 있거든. 근수축, 막전이. 그런 거를 잡는 스킬을 배우는 강의야. 이거는 고 2 모든 학생들한테 내가 권장하지는 않고요. 과학고. 그리고 과학 중점 학교 있죠. 그런 학교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든. 그런 학교 학생들한테는 이걸 추천하고. 그리고 고 2에서 고 3 될 때 여름방학이 됐건 겨울방학이 됐건 그때부터는 이거 들었으면 좋겠고. 수능으로 자기가 선택했다 그러면. 그리고 내신 시기별 대비할 수 있는 내신 400제가 있고 벼락체의 강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돼요. 지금 내가 2022년 12월이다. 그러면 섬기한 이것만 들으세요. 기초이면 자기가 부담없이 듣고 싶은 분 들어도 되고. 알겠지? 나머지는 뭐 나중 생각하고. 이것만. 겨울방학 동안에 이거 듣는 것도 좀 부담돼요. 그럼 이거의 절반만 들으세요. 1학기 부분만이라도. 그래도 됩니다. 알겠죠?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하면 기초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입 전략 간략하게. 과목 소개 기본 교과 내용 소개하는 7시간짜리 강의. 생 1도 있고 생 2도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12월 이때 섬기한을 쭉 하는데 섬세하게 개념을 완성합니다. 기출 문제도 기본적인 거 쉬운 건 다 풀어요. 내신 수준에 맞는 것들. 이거는 수능용도 되고 내신용도 돼서 고3, 고2 다 내가 포괄하는 강의입니다. 그런데 고2한테도 되게 좋아요. 선생님 강의 수강생 구성을 보면 고2가 굉장히 많아요. 고3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N수, 고3 합치면 훨씬 더 많지만 고2도 굉장히 많다고.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여러분 선배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강의다. 개념 그리고 기본 스킬, 기본 기출까지 해서 내신 수능 그리고 심지어 논술까지 다 대비되는. 2월 달에는 이걸 고대로 반복하는 스피드 개념 완성반. 섬기한과 동일한 교제인데 빠르게 반복하는 거야. 알겠어? 이건 꼭 필요한 학생들만 하고 고3 때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하는 강의고 지금은 섬기한을 들어주시면 좋겠고. 상크스강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고난도 추론용, 가계도, 막전이, 근수축 그런 계산용 문제. 그런 거 스킬을 해주는 거고 고난도 기출과 기출 변형을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학교 문제가 굉장히 고난도로 나오는데 그럼 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신 완성 400제가 있어요. 3월부터 쭉 이렇게 할 텐데 400문제 풀어주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내신 문제들을 다 뽑았어요. 다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편집을 쭉 하는 거야. 그래서 공통적인 것들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400문제를 추립니다. 물론 섬기한에도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 추가 문제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내신 잡게끔 내신 문제가 좀 쪼잘하게 나올 때도 있잖아. 그런 거까지 다 잡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내신 완성 400제. 내신 대비 벼락체기 특강이 있습니다.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각 시기별로. 한 3시간, 4시간 정도 분량. 그러니까 시험 전날 그냥 딱 보기 좋아요. 단기 특강. 그러니까 섬기한 같은 경우를 압축해서 1학기 중간 그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개념을 쫙 정리해 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곡과 섬기한, 내신 완성 400제 요 정도만 들어도 충분할 것 같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12월 말이다, 2022년 12월 말이다. 그러면 섬기한 정도 들어주시면 되고 그거 절반만 들어도 된다. 학습 계획 잘 잡고. 알겠죠? 나중에 섬기한 강의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요 정도만 이제 가이드 잡아드리고 커리큘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